그리고 다음날 그단스크 거리가 북적인다. 바로 오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. 폴란드를 상징하는 흰 독수리에 폴란드 역사 속 최강의 기병대까지 큰 행사가 벌어질 모양이다. 슬픔 단체에 개발하는 자전화.. 우리의 심리 topped 느낌을 빠르게 할 것입니다. 작은 돈을 Fatal 갔다니를 빌드로 국기를 든 사람들이 지나고 옛 병사들의 행진이 시작된다. 역사 두과서의 페이지를 넘기듯 화려하고 멋진 풍경들이 계속된다. 백년을 이어온 사람들의 행진은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.